특이한 목년이네요 넓은 잎목년 이라고 그러는데 아 지금 보면은 특이하게 가지끝에만 꽃인지 잎인지 꽃 같긴 한데 아니야 잎처럼 보이네 이게 꽃 없는 나무인가 다른데는 지금 잎이 날 분위기가 아닌데 이 가지 사이로는 전혀 잎이 날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나무는 넓은 잎목년은 완전히 가지의 끝에 이렇게 꽃 같기도 하고 잎 같기도 하고 근데 완전히 보면 녹색이라서 잎이네요 잎이 꽃처럼 달려서 목년꽃처럼 달려서 자라고 있습니다 특이한 목년 나무네요 나무도 곧고 반듯하고 가지도 쭉 뻗어 있고 대부분 가지가 하늘을 향하고 있네요 잎을 위해서 그런진 몰라도 아주 아주 특이한 넓은 잎목년입니다 특이하네 정말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